CHB 크리스찬 헤롤드 CHB 크리스찬 헤롤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롤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h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롤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아를 죽이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막 기도에 몰입합니다. 어느정도 응답이 됩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게 된다. 낫뜡이 된다. 기도는 무엇이냐? 나를 버리면서 나를 부인해야 그게 진짜 기도. 내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그 기도가 근세가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은 영원히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자기를 못 죽이거든요. 자기를 못 죽이면 막 욕망이 끓어오르는 거. 그 기도 안 돼. 난 나중에 낫뜡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너는 네 자신을 좀 버려야 썩었다. 그런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하,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버리겠습니다. 너는 왜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안 하고 네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거 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 좀 내가 필요하다. 내놔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나 사람 안 좋아하나? 네 독자 좀 받쳐야 썩었다. 그럼 어떻게 돼? 꼭 기뻐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가자. 그래요. 너는 나의 고난을 달래 받겠느냐? 어떻게냐? 하, 예. 기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게 신화예요. 그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죽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스의 몸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 이 안에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를 버려 빼면 뭐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천재 창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이 영혼이 아담과 하로부터 내려왔던 타락된 영혼이고 죽었던 영혼인데 이 시큼한 영혼이고 어두운 영혼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자를 죽여버리면, 자를 죽지 않으면 내가 자한테 죽게 돼요.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피눈물 나는 경험을 마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를 죽지 않으면 자가 내를 공격을 해요.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천재 창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근능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대요. 허감이 깊은데 수면이 촥. 그럼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이 영혼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살라고 그러고 내 거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영혼 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갑자기 하늘의 것이 확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네. 이런 좋은 일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입을 의지하고 이 힘에 의해서 이 능력과 이 근세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보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쫙 올라왔고 땅의 것이 하늘 것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허이 참, 원래 이게 내 자리인데 자식이 네가 어디 돌아가면 나가라, 나가라, 민단 말이에요. 밀면 또 지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하늘 것 맛보니까 땅 것도 좀 맛보자. 네가 올라와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올라오면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내려오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아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도 내 마음대로 엄마든지 할 수 있네. 야, 나가라, 이렇게 돌아오나. 그래서 육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자리 잡게 되어서 그때부터 뭐냐? 육신의 생각을 밀어였고 땅의 생각을 밀어였고 땅의 지식을 밀어였고 땅의 사람이 되기 둘둘 만다고, 둘둘 말아서 구석에 팍 잡아가서 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자아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조상들 다 귀신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다 귀신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서도 다 어느 정도 귀신의 영향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자아를 죽여서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가 노느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귀신들이 그 착것들이 나와서 빙빙 돌면서 허허이 참, 너희 할배도 이랬고 너희 할배도 그렇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땅의 것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를 사랑하면, 내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벌을 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에 근세가 와서 팍 덮치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밥이 덮치고 하는 거예요. 벌이 부고 나면 자유한 거예요. 벌이 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훅을 지고 하겠다. 그렇다고 되지도 않아. 열매를 맺지도 않아. 그런데 막 지거든. 막 진단 말이에요, 진짜. 죽어나면 세상에 근세가 와서 핫다고 딱 잡아붓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무지게 많아요. 자아가 충만한. 영어로 충만한 자아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뭐냐? 이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 육신이 부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불러주면 육신이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육신이 육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영혼이 육신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뭔가 뭐랍니까?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부기와 양앙을 다 주겠다. 육신이거든. 다 주겠다. 절만 해라. 다 주겠다.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아담의 인격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신학하는 사람이고 목사 아닙니까? 또 오랫동안 신학을 해왔습니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 신학, 서적, 설교 많이 듣고 신학 강의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신학들이 아담의 혈통의 인격을 깨트릴 수 없다 그러면 그거 다 헛사 아니에요? 헛된 일이야, 헛된 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듣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그다음만 사람이 되는데 우리 설교와 신학이 있어야 되지 다른 형의사학, 백날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설교와 신학들이 우리 세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거는 헛된 일 중에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듣고 신학을 보고 이러면 실제로 뭐냐? 아담에게 사로잡힌 신학과 설교, 신이 많이 듣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것은 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아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공적을 쌓는다고 해서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힘과 의지가이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냐? 우리 원동력이 자아거든. 저는 어릴 때 진짜 하나님하고 많이 싸운 게 뭔가 하면 제가 그 심리학 중에 프로이드 책을 보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리비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본능, 그런 거예요. 본능. 리비도.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리비도인데 하나님은 이걸 부정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그럴 때 많이 싸웠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가 태어나면 어찌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울잖아. 울 때 어떻게 운입니까? 카아하 울면서 뭡니까? 전 내놔라고 울잖아요. 그렇지. 기분 좋고 기저귀 가라지면 하하하하고도 자잖아요. 그게 뭐냐? 강렬한 자아적 본능이란 말이에요. 생존에 대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사람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고 자아초롱성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렬한 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아를 버릴 수 있느냐? 참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게 정말 이 자아예요. 사람들 보면 연방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를, 철옹성 같은 자기 자아에 의해서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말하면 너무 하늘의 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아주 크게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희망을 가지면 땅에 근처가 딱 사로잡는다니까 자기가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하, 나는 내가 믿을 게 없구나. 나는 내가 볼 때 진짜 믿을 게 없구나. 하, 내가 어쩌다 이래됐나? 하,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 나는 끝장이다. 하, 나는 이제 남은 거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원고가 어디 갔노?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진짜요? 자기가 자기한테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절대로 자기 부인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아, 내가 55%의 하늘 끝을 가지고 있으면 45%의 땅의 끝이 있고 내가 60%의 하늘의 끝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끝이 40% 이래서 소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1%만 있다 그래서 99%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1%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바라볼 게 없구나. 아,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되겠다. 아, 내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와, 어째야 되노?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절망을 안 하니까 그 청성 같은 자아가 나와서 아, 하거든요. 그거 망쳐드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해. 절대로. 여러분, 50이 되면 학문에 평균화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 보면요. 목사들이 마지막에 누가 성자가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평균화. 나중에 누가 되나? 자기가 거꾸로 지가지고 자기가 다 깨가지고 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더라고. 그런데 짭다리하게 학문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다 깨져. 가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꾸로 지고 거꾸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셔 하신 일은 뭐냐? 그 일은 영혼하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냐? 다 한 적 없어요. 다 한 적 없어요. 오늘 뭐 사람들 많이 모았다고 뭐 이런 회사도 나중에 지나면 다 뻥이야. 그러나 뭐냐? 자기가 하나님한테 절망하고 거꾸로 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멸망하는 게 다른 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못 죽이면 자아가 나타나서 내려주기 뿐다니까. 제가 금요일에 설교하다 못했는데 제가 딱 목사 한 수를 받고 나니까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 한 수를 받고 나니까 우리 조상들의 육신의 힘이니한테 나타나더라. 내가 그거 없앤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 진짜요. 내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다니까. 우리 회사가 자꾸 내한테 그 이야기가 뭐냐 자꾸 물어봤어서 지금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썰랍 천사,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갔는데 썰랍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개나 날개가 6개나 둘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둘은 팔을 가리고 둘은 팔팔 날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온 땅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당장 하는 소리가 뭔가 아이고, 내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유아를 만나고 뵀으니까 아이고, 나는 죽는다 이랜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뵀을 때 경쟁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오줌 보건과 삼박자 구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야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와, 절망한다 와, 이제 내가 죽는 거 왜 바랄 것이 뭐였나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절망한다 저 절망했거든 이사야가 절망을 하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그 성전에서 설랍천상 하나가 이사야에게 싹 날아옵니다. 날아오면서 불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아주 뜨거운 숯을 이렇게 손으로 꺼내가서 얼마나 뜨거워 보이냐 그 뜨거운 걸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댑니다. 갖다대면서 뭔가 하면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희망하고 있으면 아무리 일이 안 생깁니다. 이사야는 뭐냐 당장 하나님을 뵙지 말자 크게 절망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절망할 때 그때 뭡니까? 슬랍천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뭐니까? 그 뜨거운 숯을 꺼내서 입에 갖다대면서 뭐냐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얼마나 진작되고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는가 야,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세 번을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하니까 해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의리도 있고 내가 그래도 말이야 어부고 내가 그래도 한 덩치하고 해이,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네, 세 번 부인한다 해이, 내 그런 사람 아니니까 왜 자꾸 자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냐 예수님 그런데 아이나 다를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베드로는 그 바깥에 이래 있고 그 조그만한 기집 여자가 나왔고 네, 보니까 옛날에 갈릴리에서 저 잡힌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 베드로 아이가 이러니까 뭐라고 어이, 모른다니까 딱 모른다 그래 또 와갖고 보인 맞는데 이 여자 정신이 있네 아이라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세 번째가 왔고 네, 맞네 네, 보인고 걸릴리, 봤더니 저 행동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아이가 어이, 참 아이라니까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까끼야 이래 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한 번 대성통곡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 내 절망합니다 아무도 아면 안 하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절망을 해버려야 돼요 진짜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베드로가 자기한테 절망하니까 뭡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안전병이 성정 미문의 안전병이 발떡 이렇게 언가감은 없지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 누구를 제외하고 자기 긍정 자기 암시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일한 사람 하나님의 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때문에 크게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때문에 크게 절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신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동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 기동원아 네 저 미대한 저 작급들 네가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때 기동원이 뭐랍니까 하 하나님 우리 이 문화세 집안은 지극히 약하고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우리가 뭘 해요 그럽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절망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하다가 절망을 합니다 학식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도 바우들 뭔가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다 뭡니까 자기를 절망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동원이 300용사를 들고 와서 그 대군 미대한을 격파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절망할 때 자기가 자기 집안의 절망 한나는 뭡니까 아, 못나 절망할 때 사무엘을 낳아서 왕정시대를 열고 모세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절망할 때 열 가지 저항으로 애굽에서 철애굽하고 베드로는 뭡니까 그 닭 세 번 울 때 닭 울 때 자기를 절망해서 교회의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유대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교회의 문을 열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망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쫙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 쫙 서가지고 뭐라 하시는가 하면 자석이 진작 내한테 부탁하지 진작 부탁했으면 내가 나타나갖고 너한테 크게 역사를 했을긴데 그래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서 우리 옛사람을 청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지창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면 뭐라는 거 야곱보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해야 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니까 뭐 지렁이가 뭐 이빨이 있어요 지렁이가 뭐가 있어요 지렁이는요 진짜 지렁이 뭐 발로 차면 차는 대로 가야 되고 쭉 떼면 떼이는 대로 죽어야 되고 그 지렁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절망했거든 이스라엘이 절망했거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뭐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삶는다 그랬어요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이 지 힘으로 집 뜻대로 지 자아로 살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뭐냐 내가 뭐냐 아 이제 지렁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렁이는요 그렇잖아요 제가 낚시할 때 지렁이를 꼽아보면요 지렁이가 이렇게 돼있으면요 지렁이는 이렇게 뚝 뜯으면요 그냥 뚝 뜯겨요 뜯겨가지고 낚시바늘에 푹 꼽히면요 하여 꼽히는갑다 이렇게 꼽혀요 그 다음에 바다에 딱 던져가지고 고등과 뜯어먹으면 뜯어먹는갑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렁이란 말이에요 지렁이가 이빨이 있어요 공격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요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절망하는 야곱을 내가 뭔가 내가 너로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는다 그래요 타작기계는 추수할 때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이 뭔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아가지고 뭐라 하느냐 내가 산대를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야곱을 써가지고 야곱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산대를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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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로 incre는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한테 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타작기기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장애, 우리 어려움, 우리 공경 한꺼번에 아무도 하면 안 해네 다 날려버린다 진짜 날려버린다 예수를 믿을 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을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뭘 하느냐 이사야 40일째에 뭐냐 너는 여와를 인하여 절구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타작게로 만들어서 내 장애에 어느 것 다 날려버리니까 유전은 뭐냐? 너무 인생 살만 난다 너무 절겁다 아따 어떤 이런 일이 다 생겨나? 어머나 내 인생이 이래 좋은지 몰랐네 절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는가 봬 내가 사기를 치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면 뭐냐? 우리가 그런 큰 절검이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뭐냐? 아따요 엄마 하나님 진짜 놀랍네 아 내 인생이 진짜 살만 나네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자아를 죽입시 우리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그 자아가 내를 죽여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땅의 것을 죽여서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자아를 죽이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릿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잊은 자와 감사로 제사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다윗이 성전지일 적에 성경 역대상 29장 14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소유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드리면서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건데 내 거를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산의 짐승도 또 여기 공중의 새도 다 내 것이다 소유의식이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과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린 너희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들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 데코레션도 여러분 너무 잘하셔서 이 왼쪽에 이거는요 일주일 동안 만들었대요 계단한 거죠 그리고 재료도 살사했지만은 그때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괴 봉사도 그리고 찬양도 그리고 예배도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배 방법이라든가 대상이 물론 다르죠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거 말고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결정도 다른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는요 감사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예배에 감사가 들어 있어요 이방 종교는요 신의 진노와 우한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도요 저는 참 다행 감사한 것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저도 감사하게 했지만 며느리들이 정말 감사할 일이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노는 방법 어쩌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정성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성장하신 분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사 정한수 떠넣고서 하는 그 정성은요 우리 교인들 못 따라갑니다 정성을 해서 하지만 뭐는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잊은 너희여 백성이여 그랬느냐 하면 17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세요 17절에 여기 앞에 자막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등 뒤로 던졌답니다 이거 뭐예요?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말씀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전혀 관계없이 등 뒤로 던지고 사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 사니까는 지금 17절 읽었거든요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도둑을 본 죽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자들과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지낸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으면 살면 안 돼요 취미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주 안에서 사업도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냐면 거기에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오늘 성경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해요? 왜요? 찢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업체를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찢으면 두동강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두동강 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없이 드리고 예분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건데 드리니까 아깝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요 내 건데 아유 아까운 거 그건 안 받았습니다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11조를 내시려면 안 내도 괜찮아요 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안 내도 괜찮아요 굳이 아까운 마음으로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청직이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는요 11조는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10분의 9 가지고 노름하고 술, 담배, 마약 사먹고 그러면 안 돼 10분의 9도 주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죠 그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잊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찢는다고 하세요 그 찢는다는 말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찢으면 내 가정을 찢으면 우리 자녀를 찢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늘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너머 원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 아빠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라 다시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는 예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 사람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면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반복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누구 예배를 기쁘게 받겠어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성과 아내는 수많은 찬성과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표현되는 찬성이 참 많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성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운의 고마워 항상 고마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오래 드려도 또 황소를 갖다 바쳐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찬양을 불러도 감사함으로 봉사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도 감사가 전제되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너무 축복되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도요 북한이나 회교권 이슬람 그런 지역에서는요 예배 자유를 못 드립니다 특별히요 그건 2007년에 그 인선일인데 그때는 이제 공개가 안 됐다가 나중에 그 사람 촬영당하고 공개가 됐는데 북한에서 그 지하 자기 방에서 김일성 사진 딱 엎어놓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래요 그거를요 큰 소리로 못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을 부른데 눈물로 조용조용히 부르네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확 불러도요 누가 잡아갑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북한에서요 만 6천 명이 예수님한테 촬영당했대요 그게 이제 언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숨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 너희 소중한 예배를 우습게 알고 빠지고 결석하고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러면 22절의 사람이에요? 23절의 사람이에요? 우리 두 절 읽었잖아요 22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허리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고 주고 떠나서 너희를 찢는다고 했어요 그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혜하는 신앙 그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혜하십시오 두려워하세요 영어로 fear입니다 우리는 경혜라고 되어 있는데 경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혜심을 높이는 걸 말하지만 영어 성경은 두려워, fear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들은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 볼 적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일까 대리석 건물에 조명이 비추고 영상이 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넥타이를 예쁜 걸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그런 웅장한 대리석 예배당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하세요 이 새벽기도도 감사함으로 수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도 감사함으로 오늘 이 생폐기비는 더 많을 것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소유리운 문답 제1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적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또 뭐요? 감사하지도 아니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심령이 험한하여졌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토특세 때 잠깐 그 성경을 봤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상실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이거 내 거고 나 거고 하나님은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방법은 수혜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주로 삼아 그럴 적에 기본이 기본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해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명한 것은 인생의 풍랑과 깊은 수렁과 웅동이에 빠져 있고 역경의 바람이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교인들이 입원하셨다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가서 꼭 뭘 하죠? 예배드립니다 병원이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못 부르지만 가만가만이라도 찬송도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낳게 해주시고 낳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원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기도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집사님이 지금 여기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그동안도 오늘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음식도 좋은 거 골라 먹지 않고 음식도 함부로 먹고 내가 조심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장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 먼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낫게만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마는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에 복되게 살았던 거 사업에 살다가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동안에 잘 살았던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한국에서 얘기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못 가게 돼서 대학은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등록금 뭐냐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아버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더 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준 거 고마워해야지 그럴 때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60이 아직 안 됐는데 조금 이따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도요 지금 내가 죽겠다는 건 알지만 지금 죽어도 그렇게 내가 원망할 건 아니구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옛날 임금들은요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래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 구원해 준다는 것은 영혼 구원해 천국 데려간다 그런 뜻보다는 그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죠 처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감사하시고 감사해 제사를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또 다른 축복을 열어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도 감사하면 불행 끝 형통 감사하면 또 다른 형통의 시작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우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만이 축복이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축복은 아닙니다 감사도 전염성이 있고 또 불평도 전염성이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불평꾼이 돼서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가만히 보셔서 불평 많이 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러나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그 감사가 내게 전염되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두 가지 사람의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감사가 없이 살면 감사 없이 제사드리면 뭐 한다? 찢는다고 했어요 어유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찢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호세야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에 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찢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22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23절이 목적이에요 감사로 제사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잊은 자와 감사로 제사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태도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 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해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1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6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팍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경청도 날 지키시며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내 힘을 베푸시며 내 힘을 베푸시며 이려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둘도 다 주의 나 나 우리 하나로 누르는 충만 신실한 주사랑 낙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와 처빌을 베푸시며 디뎌한 오븐과 매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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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아이다 오 신실하신 주 온 신실하신 주